1위 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스테이씨와 리사,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리사 축하드립니다. 프로필은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랄랄랄라, what's my name, what's my name? 머리를 하얗게 키우제, 시끄러운 감정을 태울래, burn, burn, burn. 그때 난 네 갈증을 했어, 알 샴페인. 습, 습, 나를...